그 다음에 독소 수용체를 결여하게 만드는 거죠 독소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체가 내뿜는 독소를 못하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감수성 부위에 부착하는 방법인데요 병원체가 감염시 감염을 못하게 저지해주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적토니아 같은 경우는 필수 물질을 첨가 배지에서만 감염 목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벤츄리아 이네큐아리스라는 게 있는데 특정 생장 요소 합성 능력을 결여해 갖고 균주 비병원성으로 바꾸게끔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독소 수용체 결여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면 이런 부분까지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독소 수용체 결여라고 해갖고 필수적인 물질을 저기하는 거죠 막아내는 거죠 수목병에 그러면 수목병은 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단 그러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수목병 진단이 우리 나무 의사의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좀 잘해야지 어떤 병인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진단 쪽에서 병원체마다 다 틀리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하고 병원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관 진단이 있겠죠 유관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양적 균 같은 게 있잖아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배양적 습식 처리를 합니다 뭐냐면 병징하고 표징이 없을 때는 키워야 되잖아요 균을 키워갖고 배양적 습식 처리에서 균을 키워서 하는 것을 배양적 습식 처리라고 합니다 적당한 온도 이런 데를 놔두고 지켜보는 거죠 균이 컸을 때 하는데 수입종자 검역할 때 배양적 습식 처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배지법이 있습니다 영양배지들은 이게 안 됐을 때 배양적 습식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영양배지 균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근자외선이라든가 형광등 이런 걸 비춰줘서 잘 크게끔 하는 게 영양배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화학적인 게 있습니다 생리화학적인 뭐예요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색깔이 황산구리를 넣으면 색깔이 자색으로 변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거는 바이올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생리화학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부학적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이라는 거는 형태라든가 내부 변색 이런 거를 갖고 해부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X체 이런 이상한 모양이 결정체가 생깁니다 이걸 X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가 시드름병 이런 거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드름병 세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땅가 부분을 이제 줄기 같은 데 시들었다 그러면 줄기 부분을 잘라 갖고 그거를 이제 그 물 속에 넣으면은 거기에 있던 균들이 밑으로 이제 뭐 빠져나온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세절편기라고 해서 잘게 부서서 거기서 이제 해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균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적 진단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뭐 전자현미경 전자빔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현미경보다는 이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광학현미경이 있고 뭐 투과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투과라는 거는 이제 빛을 입체적으로 이제 쏴갖고 세포 내부라든가 그 다음에 세균에 이제 부속사 있죠 세균에 딸려 있는 그런 부속사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편모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부속사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럴 때 이제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고요 주사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체적으로 버섯이나 녹병균 이런 거를 관찰할 때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현미경적 진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이 있습니다 면역학적 진단은 뭡니까 항혈청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해당 그 균에 대한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또 진균 세균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틀렸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바이러스를 주로 하는데 면역학적 그런데 요새는 진균 이라 세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진단을 많이 쓰는데 이제 특이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면역학적 진단법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냐면 면역학적 진단은 이제 응집하고 침강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항체를 항혈청을 만들어 갖고 그 이제 미리 이제 저기 하는 거죠 항혈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응집하고 침강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면역학산법이라 그래서 이제 번져 나가는 거 방어하고 이러면 이제 그 항혈청들이 이제 그 활동 범위 이런 걸 보고서 하고 요 IF 법이라는 게 있고 면역효소 항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법 그 다음에 ISEM법 보트블러트 에세이법 딥 스티크 스티크라는 법칙이 아니고 진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항혈청 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특이성이다 신속성이다 침 응집과 침강 반응을 본다 그 다음에 면역확산 IF법 면역효소 항체법 네 그 다음에 엘리사법 ISEM 이제 면역효소 항체법 여기 이제 엘리사법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ISEM 도트블랏 에세이 그 다음에 딥스틱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게 있으니까 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 이제 요거 세부적으로 요거는 요 세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다 세균이다 이럴 때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게 진단하는 데는 요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걸 우선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발달아 이제 그 발달하잖아요 dna 이제 분석으로 인해서 에 진단과 동정에 이제 dna 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dna 를 이용해 갖고 이제 그 dna 염기 서열이라고 있어요 그죠 염기 서열을 갖고 이제 증폭을 시킵니다 특정 부위를 그래서 그 그 중화 표소 연쇄 반응 이거 중화 표소 연쇄 반응을 pcr 법 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부분 dna 원하는 부분을 증폭 시키는 거죠 복제하고 증폭 시켜 갖고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거기에 어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이제 dna 를 다 이제 분석해서 기존에 있던 그 병들의 dna 를 다 이제 그 염기 서열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빛 똑같은 건가 이거 이제 맞춰 보는 거죠 그 부 특정 부위 같은 거를 그래서 pcr 법 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 제가 지니 이제 특이적인 형질이 있잖아요 그 뭐 특정 영역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시간에 증폭 시켜서 병원째를 효율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새로운 그런 병원체가 이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dna 그 뭐 염기 서열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좀 어렵겠죠 그 분석하는데 새로운 데 등록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유 그래서 이제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 있는데 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 병원체 뭐 방어 기작 이런 거 병의 삼각형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이제 코우의 법칙이 있습니다 코우의 법칙은 이제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그 수목병을 이제 그 수목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 특정도 병원체를 알아내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원인을 증명하는 방법이 코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어 병원체는 반드시 병완부에 존재하게 당연히 그랬죠 그죠 병원체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원체는 배지상에서 순수 배양이 된다 이제 병원체가 이제 길러져야 되겠죠 그 병원이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병원체를 띄워서 배지에서 이제 배양을 시키고 그 배양된 걸 어떻게 해요 순수 배양된 거를 이제 그 같은 기주 동일 기주에다가 건전한 기주에 따라 접종시키면 이제 같은 병 처음에 그 병원에서 띄웠던 그 병을 같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분리를 접종된 식물로부터 그 병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병원체가 발견되는데 이거를 다시 분리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코우의 법칙입니다 이 코우의 법칙은 어 문화재라든가 저기 2차 시험에 꼭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우 기본적으로 이 병원균 미생물이 이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쉬운데 이거를 이제 소수를 하라 그러면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꼭 간단한 거지만 한번 써보시면서 애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모든 법칙에는 모든 원칙에 예상 예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터프라스마 그 다음에 물관부 국제성 세균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뭐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 그 세균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생동물 그 다음에 녹병균 흰가루병 노균병 이런 거는 이런 것 같은 절대기생체 살아있는 데서만 이제 그 살아있는 기주에서만 살아는 절대기생체 이런 거는 여기에 이제 적용이 안됩니다 이제 배양을 해야 되는데 에 거기에 이제 그 영양매지라든가 이런 거는 조건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예외 바이러스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라든가 으 이제 파이터프라스마 그 다음에 이제 물관부 국제성 세균 이라든가 뭐 녹병 흰가루병 녹음병 요런 거는 그 절대 기생체입니다 그래서 에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고 법칙에 예외적인 거다 절대 기생체들은 안된다 흰가루병 녹병 녹윤 이런게 전부 다 안된다 원생동물도 안된다 이렇게 안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기상 이제 곰팡이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절대 기생체 그 다음에 뭐 비 절대 기생체 이렇게 이제 나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생체라는 건 뭐요 아까 얘기했다 시피 살아있는 식물체에서만 영양을 기주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인공 배양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바이로드 파이터프라스마 균류 중에서 아까 녹음병 흰가루병 녹병 뭐 배추무사마기병 요런게 있습니다 배추무사마기병이 있는데 요런 것도 이제 절대 기생체로 이제 나눌 수 있구요 두번째로 이제 비절대 기생청이 있습니다 비절대 기생청은 살아있는 식물체 뿐만 아니라 죽은 식물 잔재에서도 이제 유기물을 이제 흡수하면서 살아 살 수 있는 겁니다 비절대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때요 인공 배양이 가능하겠죠 죽어 있는 데서도 유기물만 이제 해주면 적당한 조건을 맞춰 준다면 인공 배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도열병 이건 이제 작물 쪽의 얘기인데 뭐 고추 탄저병균 그 다음에 이제 감귤 푸른곤빵이병균 요런거 고구마 무름병균 등은 이제 대부분 비절대 기생체다 그죠 비절대 기생체 아까 빼놓고는 대부분 비절대 기생체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이제 균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균류 쪽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정도로 첫번째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이 좀 충실해야 되니까 여러 번 그 기본서를 좀 많이 읽으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도 에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제 정리가 잘 됩니다 분류와 이제 많이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읽어 보셔 갖고 써 보시고 읽어 보셔 갖고 본인 거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